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뉴스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외국인들 투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즘 가장 핫한 게 또 원자재 쪽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수퍼사이클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 글쎄 뭐 수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쓰면 사실 이제 어차피 이제 원자재는 사이클이 있는 거죠 경기도 사이클이 있는 것도 주가도 크게 보면 장기 중기 단계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수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사실 사이클의 어떤 궤적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큰 사이클 그리고 장기 사이클에 해당되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수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반도체도 수퍼사이클이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듯이 원자재 시장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경기에 관련된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워낙에 이제 큰 변동성을 줬는데 올해 내지는 내년에 세계 경기가 작년에 비해서 호전될 것은 분명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설픈 얘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재작년 말에도 그랬는데 그런데 코로나19가 왔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불가칙한 상황이 없는 한 경제 기저 효과를 포함해서 어쨌든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는 좋을 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망가들이 어쩌면 올해보다 내년이 세계 경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경기가 좋아지는가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왜 원자재는 수요가 많이 느는가 경기를 살리려는 무언가 액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미국도 그렇고 경기를 살리려는 대부분의 노력이 통화정책 수준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가 그렇죠 그거는 사실 원자재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직접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요를 촉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재정을 통해서 뭔가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재정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거니까 정부가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하는가 보면 사실은 그게 고용이거든요 고용을 하면 사실 가계 소득이 늘고 그게 소비로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어지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이루어지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이 투입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는 트렌드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원자재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보면 사실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든지 또 풍력의 터빈이라든지 타워를 만든다 이런 게 대부분 다 구리도 들어가고 철강도 들어가고 또 그걸 하려면 사실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입지를 하려면 건설 수요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빅사이클을 얘기하는 분들은 재정의 역할 또 재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주의 주목을 해보면 아 이게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재정을 투하해서 경기를 살릴 노력을 한꺼번에 한 예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이제 전 세계가 확장적인 재정적이 쓴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미국의 위기였기 때문에 미국과 어쩌면 상대방에 있는 중국 이런 정도였고 그런데 이게 글로벌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휩쓴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거니까 이건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한꺼번에 촉발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국제원자재 시장의 빅사이클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그런 이론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코어 커뮤니티 엘리엇 젤러 파트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자재를 둘러싼 거시경제적 환경이 지난 10년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주시장의 랠리, 강달러, 금리 하락과 인플레 기대감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19년까지 봤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협 약달러, 제로 또는 마이너스까지 한 금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약달라는 게 국제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강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시장의 결제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된다는 건 배럴당 얼마 또 원수당 얼마 주고 사야 되는 달러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 가격으로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달러의 향배가 주가에도 특히 우리 같은 신흥국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마는 중국의 경기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원자재 시장의 가격 동향과 굉장히 밀접한 게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의 향배인데 최근 들어서 약달러가 조금 약화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연간 초기 같은 강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제원자재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강세 기조가 약달러 기조의 연장과 함께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가도 보면요 정유주 비교적 좋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철강이라든지 또 최근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중국 경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 관련 대형주 중에 원자재에 노출이 많은 그런 회사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투자를 하려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케이 소맥 좋다는데 소맥 사려니까 선물 시장에 가서 내가 계좌 투기도 어렵더라 그렇죠? 그러면 음식료주를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올라가면 우리 음식료 업체들도 원가가 올라간다는 걸 빌미래해서 제품가 상승을 제품가로 올린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에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리 정유회사라든지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대부분 연동을 하는데 국제 유가를 사면 사실 굉장히 큰 변동성의 선물을 주로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국제 유가에 배팅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글로벌 정유주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향성이 거의 같고요 그리고 정유라는 거 선물로서 펀더멘탈한 가치는 없는데 어떤 특정한 정유사를 잘 사면 이 회사가 초과 수익을 올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경영상의 어떤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제 원자재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올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승 추세가 계속됐을 때 여러분의 투자도 조금 더 고려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뉴스 원자재 가격에 상승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역시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계속 담았던 모양이죠? 외국인들이 사실은 11월까지 계속 대거 사다가 12월, 1월 달에 두 달 연속해서 순 매도를 했거든요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5,849억 그러니까 5조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4천억 그러니까 대충 6조 어간을 우리 시장에서 팔았는데 상당히 많이 판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굉장히 큰 물량이 하루에 나온 날도 있거든요 1조 5천억에서 2조 가까이 하루에 판 날도 있는데 그걸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 매도가 비교적 크게 나왔던 1월, 2월 상반월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매수 종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LG화학이 1등입니다 8,589억 원은 치고 1조 가까이 샀고요 네이버 5,600억, 카카오 4,300억, NC소프트가 거의 4,000억 그렇게 전기차 대장주라고 하는 LG화학을 샀고 네이버, 카카오, NC 그러니까 BBIG라는 용어 쓸 때 배터리, 바이오를 뺀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 회사들을 샀다는 거 그 외에 보면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SK케미칼, 포스코, KB금융, 셀트리온, 넷마블 이런 걸 샀는데 그럼 뭘 팔았겠습니까? 삼성전자 판 겁니다 왜 팔았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사니까 이야, 이게 한 달 반 만에요 11조 3,075억을 샀고 우선주를 2조 487억 그러니까 대충 보면 13조 한 4천억 정도를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외국인들이 이걸 사려고 판 건지 아니 이게 팔려지니까 이걸 산 건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매수, 매도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워낙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팔고 다른 걸 안 사면 그것도 너무 한국 주식 순매도가 커지니까 다른 걸 샀다는 건데 LG화학이 비교적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뉴스를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한 달 한 11억 안에 어떤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률을 굳이 뽑아보자면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LG화학은 작년 말에 82만 4천 원이었군요 82만 4천 원이 얼마 좋을까 내가 다 사버릴 텐데 근데 어제가 97만 3천 원이니까 18%나 올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의 맹점은 뭐냐면 지난해 말에 다 산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사는 좀 행간의 의미를 잘 봐야 되고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말에 8만 1천 원이었는데 8만 2천 7백 원에 됐으니까 2.1% 오르는데 불가했다 그러면 외국인이 그러면 작년 말에 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싸게 산 분들도 있고 비싸게 산 분들도 있으나 어쨌든 이 기사가 함의하는 거는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충 개인의 순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좀 주고 다른 쪽에 주식을 샀더라 이런 얘기를 기사화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한일 관계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걸 좀 냈어요? 네 미국 의회 조사국이라는 게 CLS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외 전략이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게 아마 백악관에도 참고문원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게 나왔는데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뭐가? 한일 관계가 그래서 이게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삼각 동맹 구조가 대단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보고서가 이 시점에 좀 눈길을 끄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안보 쪽에 굉장히 조회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을 강화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외교 안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죠 경제적인 발언보다는 외교 안보적인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거 그러면 그게 사실은 대중국 전략은 명확합니다 동맹의 강화로 인한 보편타당한 국제 질서로의 복귀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지적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일 관계는 트럼프와 아베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거한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의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어떤 그런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미일 관계는 굉장히 프로세스에 의한 외교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관계 설정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양 정부에 양국 정부에 좋은 의미로는 권할 거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일 내부의 어떤 분위기도 뭔가 물론 이제 감정이라든지 앙금이 남아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놔둬야 되나 이런 분위기들도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대체로 이번에 일본 대사로 발령이나 강창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일본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취임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 초기에 한일 관계의 변화의 모색이 미국에 의해서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서든 시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을 두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의 시도가 이게 완벽하게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의 시도가 나와서 혹은 양국 리더십들 정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협상이라든지 교류가 가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일본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동맹의 강화 그것은 동부아시아의 한일 관계 개선은 필수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 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차제에 미국 외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스 3 이렇게 한미일 관계 관련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경제 뉴스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광고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하다